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살짝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전라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 강원 산지에 요란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한낮 기온 2, 3도가량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만큼 기온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오후에 전라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가량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에는 제주도에 난풍이 유입되면서 5mm 미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더위와 함께 강한 자외선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내리는 비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고 충분히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